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끝까지 찾아내는 그런 수사관들이나 관계자들의 노력을 볼 때 참으로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필사적으로 수사망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을 또 하고 또 거짓을 꾸미게 됩니다 친문 핵심 인사를 꼽은 손꼽히는 김경수 경남지사는 대통령 선거 댓글 조작 사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면 얼마든지 친문 세력의 적자로서 대권을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친문 세력은 적자에 속하는 대권 후보의 부족으로 상당히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결국 그들의 꿈은 성실하게 그리고 집요하게 사건을 패여준 허익범 특별검사와 공명정대함이라는 그런 원칙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견제한 2심의 판사들에 의해서 결국 좌절될 위기에 차게 됐습니다 물론 아직 대부분 판결이 남아 있습니다 1심에 이어서 11월 6일날 항소심에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진역 2년의 실형 선거의 실체는 너무나 간단 명료합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김동원 일명 드루킹과 공모해서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포탈 기사를 대규모로 조직적으로 조작한 그런 혐의를 갖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이 보기에는 증거나 정황이나 의도 등을 미뤄볼 때 너무나 명확한 사건처럼 보이지만 2심의 유죄까지 이끌어내는 데는 가시바끼렸고 무려 2년 5개월이 걸렸습니다 1심 재판관이 무려 3번이나 바뀌었습니다 1심에서 첫 재판을 맡았던 성창호 반사는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집권 세력에게 김경수 지사는 중요한 인물이고 차산이기 때문입니다 2018년 6월 특검이 출범한 지 무려 2년 5개월 만에 나온 귀한 결론입니다 그러나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대부분이 너무나 기울이진 운동장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질문은 김경수와 드루킹 사건의 전모입니다 이번 사건의 유죄 여부를 판가름한 데 쟁점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범행장소를 방문하였지만 댓글 조작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보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김경수 지사 측의 주장이고 분명히 봤다는 것이 바로 특검청의 주작이었습니다 일반인의 상식으로 미뤄보면 당연히 범행장소를 방문했으면 프로그램을 봤을 것으로 추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직접 실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등을 볼 의도나 의지가 없었다면 김경수 지사처럼 바쁜 사람이 왜 그곳을 방문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수사팀이 이 같은 주장을 너무나 명백한 주장을 입증하는 일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더욱이 김경수 지사의 변호인 측은 필사적으로 이 같은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뜬금없이 닭갈비 식사 문제까지 만들어서 특검팀과 재판부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심이 내린 최종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사 2부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230쪽에 달하는 항소심 판결문에서 200쪽이 넘는 분량을 댓글 조작 혐의를 분석하는 데 배분했습니다 재판부는 네이버 로그 기록의 포를 만들어서 판결문에 싣는 등 김경수 지사가 킹클랩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시연회를 봤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를 매우 세밀하게 따졌습니다 또한 그동안 쟁점이 됐던 김경수 지사의 닭갈비 저녁 식사 여부에 대해서도 당일 김경수 지사는 식사하지 않았다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시연회를 봤다 이것이 2심의 최종 판결문에 담겨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고등법 행사 2부 부장판사 함상훈은 김경수 지사 판결 선고문을 읽는 1시간 동안 객관적이라는 표현을 무려 12차례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선입견이 들어가지 않고 객관적 증거를 미뤄볼 때 김경수 경남지사가 매끄러 프로그램인 킹클랩의 시연회를 본 사실이 입증됐다 당신이 봤다 이야기예요 당신이 봤다 이야기죠 그것을 바로 판사들이 확정시켜 준 것입니다 김경수 지사를 무죄로 만들어서 대권 후보로 옹립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 때문에 일반인들이 그동안 걱정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어려운 수사 환경 하에서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허익범 특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들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만 무려 1333건이었습니다 증거를 따라갔기 때문에 2심에서 김경수 경남지사가 무죄를 받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재판장이 선고 공판을 시작하면서 법원 재판이라는 것은 기소 사실을 판단한 것뿐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유죄 선고를 확신했습니다 억지로 진술을 잘 맞춘 적도 없고 객관적 증거도 충분했기 때문에 1심과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 거란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유 무죄보다도 재판부가 사건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했다는 것에 이번 재판에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허익범 검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런 이야기를 더합니다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제가 특검직을 맡았습니다마는 검찰과 경찰 등 기관에서 인력을 파견받는 일이 무척 어려웠습니다 특히 드루킹 특검은 문재인 정권 초기의 일인 꾸려진 특검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이 수사에 참여하는 것을 불편했습니다 특검보를 추천하기 위해서 제가 수십 명한테 전화를 돌렸습니다만 모두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지금은 워낙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기울어지도 너무너무 기울어져 있습니다 2020년 4월 15일에 치루진 총선에 대한 선거 무효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의 대부분이 하급심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게 정치 편향적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이 정치 편향적이라는 이야기는 대법관들이 대단히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그런 판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6개월 안에 마쳐야 될 그런 재판을 변론준비길 한 번 시작하고 그 다음에 오리무중입니다 언제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11월 3일날 미국의 대선이 줄여지고 부정선거 의혹이 시작되자마자 12월 말까지 11월 3일부터 12월 말까지는 한 달 조금 지납니다 그 기간까지 모든 것을 다 종결해서 명쾌하게 정권의 안정성을 담보하겠다는 미국의 대법원과 미국의 선거 관련된 관계자들의 그런 주장이나 정언을 미뤄보면 얼마나 대한민국이 낙후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게 되면 대부분이 워낙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김경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것도 대부분의 최종 판결까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감을 갖고 임한 재판부와 그리고 특검 관계자들에게 정말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당사자가 대보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가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특검은 문재인 정부의 출범 초기에 나왔기 때문에 그만큼 수사를 진행하기가 어려웠고 특히 김경수 지사는 친문 핵심 세력들에게는 대권 후보로서 너무나 귀한 대체하기에 힘들 정도의 자산이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유죄로 이끌어낸 것은 정의의 성리이자 자유의 성리이자 진실의 성리이자 사실의 성리라는 점을 그리고 양심의 성리인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